이번 시간에는 1급수 하천에 서식하는 다슬기의 모습을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. 여행하는 곳에 맑은 하천이 흐른다면 느리게 기어가는 다슬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다슬기는 올갱이라고도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동그란 두 눈과 입도 볼 수 있어 신기하답니다. 잠시 쉬어갈 겸 천천히 다슬기를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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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